사실 이 동작의 시작은 정국이였어요 저는 카피한 겁니다 왜냐면 정국이가 진짜 웃겨요 정국이가 동작이 굉장히 정확하고 자 그러면 정말 이승호 포인트를 되게 살아있어야죠? 스파이도면 애매해야 돼요 애매해야 돼? 애매해야 돼? 애매한 대기 그리고 머리에 스윙이 중요합니다 머리에 스윙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다리는 최대한 뻗으셔야 되고요 다리는 최대한 뻗어야 되죠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구운 동작으로요 첫 번째 동작 보여주세요 진짜 뼈는 거야? 그럴까요? 정국이 첫 번째 동작 보여주세요 파래요. ㅋㅋㅋㅋㅋ 여러분 집중에서 하면 정말 한편의 비너스처럼 아시죠? 비스로마시 나 그림있잖아요? 다음 동작이요? 그렇죠. 이 그대로 해주시면 되구요. 다음 동작! 다음 동작이요? 2! 반대쪽으로 그대로 해주시고 여기서 발은 포인트에요. 발을 이렇게 콕 찝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